Yo what's good! HIPHOP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x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x7 CHILLING. BLAST 24x7 CHILLING. 오늘 제가 시청한 뮤직비디오는 제가 예전에 Save the Earth라는 리액션 비디오 할 때 한번 봤던 래퍼예요. 근데 사실 이 래퍼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번에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경력 있는 래퍼였고 나름 OG 래퍼인 것 같았어요. 바로 이 크로우온 하이에나즈에 오늘 올라온 P4라는 래퍼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분을 PJ4라고 읽었는데 제가 막 다른 분들 베트남분들 발음하는 거 보니까 P4라고 읽더라고요. P4. 이분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차라 아이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아이돌이라는 의미였어요. 굉장히 좀 패밀리 러브를 강조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사도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설날이잖아요. 베트남도 아마 설 명절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한국도 지금 설날이 와가지고 이제 음력으로 본격적인 새해가 2021년이 시작이 된 거겠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P4의 차라 아이돌입니다. OK. Let's get into it.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 P4의 차라리 아이돌 가족에 대한 얘기라서 분위기는 밝은 것 같아. P4의 차라리 아이돌 P4의 차라리 아이돌 베트남에도 이런 아웃핏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완전 옛날 웨스트코스트 느낌인데 흰색 박스한 무지티에다가 데님 반바지에다가 롱삭스에다가 지금 푸마 신발을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신고 있는데 되게 귀여워 보여요. 또 저기에 척테일러나 코르테즈 같은 신발도 잘 어울리죠. 시그네처 신발이었으니까 웨스트코스트에 저런 패션을 아직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와 야 로라이더 까지 예전에 제 주변에도 저런 아웃핏을 입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 되게 따뜻하다. 아버지가 치카노 스타일을 입고 있다면 되게 재밌겠다. 아 음악 진짜 따뜻해요. 아 아 아기를 보면서 녹음하는 장면이 압권이다. 야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육아이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고충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 같아. 약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인 거 같아요. 아 이게 패밀리 러브지. 아버지와 아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저렇게 노는 게 저런 게 행복이지. 한국에도 스트립 패션 입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으면 꼭 자녀들하고 같이 신발을 맞춰 신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녀들과 같이 맞춰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가격대도 뭐 부담 없는 선이라고 하면은 뭐 이지부스트 350 두 사람 다 맞춰서 신는다던가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은 두 사람의 어떤 있는 모습들이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귀여워 보여. 음 아 따뜻하다 이거 좋습니다. 음 설날이라서 좀 이런 따뜻한 음악이 올라온 거 같아요. 물론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똑같이 존경받을 사람만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현실을 들여다보면 근데 그런 거죠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면 단점은 배우지 말고 장점만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새롭게 승화시키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뮤직비디오의 아까 몇몇 장면에서 미국 웨스트코스트 치카노 스타일로 입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있는 장면들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저 참 아직 저도 결혼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소망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을 잘 벌어야겠죠 따뜻합니다 따뜻해서 좋았던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비디오 보면 되게 마음으로도 되게 얼어붙은 마음이 약간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